권진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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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라고 하죠 강물에다가 나무를 심는 꼴 그러니까 너무 과 해버린거예요 도끼도 썩어버리고 그래서 그날은 피해버리고 6월 10일날 하기로 했잖아요 8시에 그거는 왜 하는 거냐? Discovery 어.... 이.. soon 이 윤석인한테 없는게 목이랑 화에요 화 불인데 화 많아보이는데 늘 화내던데 그거 하는거 아닌가? 그건 그냥 수술이 더러운거고 근데 11일이 을미일이래요. 을미일은 목이 많이 목의 기운이 센 날이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필요한 거죠. 목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녁 8시가 화기운이 들어오는 시간대래요. 그래서 아마도 그때는 오케이를 한 게 아닌가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지금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대단한 역학이 아니라 그냥 1, 2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취미삼아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 딴에는 머리 굴려가지고 좋은 날 받고 시간 받고 이 난리를 치는데도 고작 해봐야 그 정도 수준. 건지모없어 수준. 그리고 아마도 이 역학이 나를 잡는 거는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준이 딱 그만한 수준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너무 이게 우습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. 내가 정권자국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.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니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 미친놈은 새끼야. 도라이 새끼야. 인터넷 방송 이제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야. 저 섬다니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사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른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것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아씨 말은 잘해요. 아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